육수. 어? 물 원래 좀 남기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후레이크를 왜 저때 뿌리죠? 아삭하게 드시려면. 그쵸, 그 물이랑. 간 짜장 느낌인가? 그쵸, 그쵸,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없어, 없어, 어떡해. 아, 저기 보들보들하니 저거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야. 아, 저 안타깝다. 아, 안타깝네요. 안타깝네요. 아, 짜장라면 저렇게 끓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야. 아이, 뭐 좀. 약간 줄넘기 느낌인데. 요즘 왜 이렇게 땀 흘리고 애랑 놀았을 텐데. 배 속에 들어가면 똑같아. 네, 맞아요. 맛있어. 아니, 근데 떡처럼 쫀득쫀득할 것 같긴 해요.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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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죠? 누나. 맞아, 맞아. 이제, 이제 공부해야 돼. 응. 제가. 아이가 놀고 있을 때. 자전거 운전자가 가는 도로를 통할 때. 아니, 문자가 너무 어렵다. 이게 더 헷갈려요, 선생님. 맞아. 답보다 문제가 더 어렵다. 가장. 거울이랑. 먼. 범용. 여름이. 칠 때. 안전한 운동. 아, 잠깐만. 아, 도와주는 거 맞죠? 아. 그래도 고맙게도 아이들이 잘 논다. 오늘은 뭔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진짜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그만. 3일 후에 다시 꼭 만나서 약속. 약속. 내가 다시 올게요, 진짜. 무조건 무조건 태연이랑 같이 와줘. 제가 3일 동안 진짜 열심히, 박세게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신 있어요. 이야, 이번에 진짜 다섯 번째 도전 꼭 붙길 바랍니다. 진짜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으니, 이번에는 학교 갈 것 같은데, 진짜. 흑안내가 뭐야? 흑안내. 흑안내가 무슨 뜻이야? 흑안내가 무슨 뜻이야? 흑안내. 어렵네요, 이거는. 흑안내. 이거는. 이거는 사람 지나야 해. 가는 길에, 가는 길에도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경민 지역에는 차를 세우며 가져간다. 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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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안내가 무슨 뜻이야? 흑안내가 algunos의 일정 학생 gute Lucy야. 흑안에. 흑안내가 일정 학생들이다. 흑안 ocasional. 흑안내. 흑안내가 막. 흑안내가 교수는... 흑안내가 지는function. 흑안내가 미래지다. 흑안내는 Зем. 아시게 전월 이상하게 이런 데유가 같이 도전이에요, 운전면허. 과연 저희 합격할 수 있을지? 아, 괜찮다. 쟨니, 아직 일어나 있는거든. 일어나 있네. 혜연이 차고 있는데? 차고 있어서 뭐, 냅둬야죠. 엄마, 쟨니 보고 올게. 아, 전 답답한 것 같아요. 쟤 눈으로 소리 해, 쟤. 괜찮아요. 아, 누나, 그냥 시험만 생각해야 돼요. 잘 들어가세요, 잘 들어가세요. 엄마, 시험 잘 보고 학교에 가야겠다, 쟤나.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쟤 보고, 삼중식으로 보고 가야지. 걱정이다. 그러니까 여기 놀아줄게. 딱히 놀아줄게도 없는데. 오케이. 나갈래? 나오자. 나오자. 나갈래, 너 때문에 긴장한다. 오케이, 나와.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가자. 태양아, 너 저기서 그쪽 기다려. 태양아, 고생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하지? 애 둘을 어떻게 기용하지? 태양아, 너 그냥 가만히 있어서 고맙다. 야, 이거 어떻게 떼야 돼, 이거. 잠깐만. 너 여기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디 가? 나 좀 기다려. 나 좀 기다려. 태양아, 형. 상처를 안 가. 그냥 기다려. 태귀린이지. 태귀린이지, 태귀린이지. 태귀린이. 태양아, 네가 호저도 나와. 먼저. 삼촌을 왜 쟤 마음을 몰라요. 영아, 영아. 정신 없네요. 이거 어떡하냐. 너 마스크 어디 써? 잠깐만, 어때요? 어디 가져마? 마스크 챙기려 오케이, 가자 강렬하게 챙기려 다 됐어, 이제 가자 진짜 하나 키우는 거랑 둘 키우는 거 진짜 달라요 이제 어머한테 가자, 이제 창문 열어놓고 가요 아버지 미우식은이야 정신 없어요 제발 이번엔 붙어라 긴장했어, 긴장했어 안녕하세요 다섯 번째라 원서 접수는 잘하시네요 수영은 한국어로 보실 거예요? 일본어는 없죠? 일본어는 잠깐만요 있어요? 일본어는 없고요 한국어, 영어 아, 그럼 한국어 하나요, 영어는 전혀 못해요 아, 한국어 듣고 드릴게요 네 아니야, 이쪽 가야지 쎈, 쎈 아, 지금 제발 좀 선생님, 오케이, 선생님 저 마음 알죠 오케이 가자 아이들이 뜻대로 안 될 때, 답답함 가자 쎈 아, 좀 제발 좀 아, 태양이 좋습니다 여기 놀이터, 놀이터 있어 어, 있어요? 놀이터 놀이터 아, 왜 사우자한테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쎈 여기 놀이터 가도 열심히 놀자 여기 봐 와 야, 놀이터가 다행히 있다 얼마나 멋있어 이거 태양아, 견정신고 아, 둘이 또 왔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숨통 중에 튀입시다 놀자 근데 우리 같이 놀아야 돼 넨 아니 아니, 안 하면 안 되지 아, 일곱 나는 그네, 나는 그 우리 같이 놀아야 돼, 같이 놀아 같이 놀아야지 같이 놀아야지, 그래 같이 놀자 야, 같이 놀자 이거 쎈고요 아, 그만, 태양아 같이 놀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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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야, 태양이 착하다 그래도 그네 타고 싶네 아, 쟨 발로 써야지, 왜? 아이고, 손봐봐 지금 에이 그래 와, 와, 와 파티, 파티, 파티 파티, 파티 파티는 갑자기 왜 파티야? 손 돌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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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좋네 아, 그래도 고생 많으십니다 태풍 아빠가 두 아이랑 놀아주는 덕분에 네, 사유리엄마 사유리엄마 지금 무사히 스텝을 밟고 있네요 한 계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